11월 9일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회원들이 중랑천 내 오물제거와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회원 100여 명과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지난여름 태풍과 장맛비에 누적된 중랑천의 부유물과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중랑천 제체육공원 일대와 산책로 3km, 중랑천 하천 내부까지 청소하며 중랑천 가꾸기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활동이 제한된 지 3년 만에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의 전체 회원이 모여 중랑천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구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중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깨끗한 중랑천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